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5월 9일 오전 1시 57분경에 후쿠시마에서 또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오는 4.4 규모고요. 전원의 깊이는 20km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진이 났었죠. 어제 지진을 보면은요. 어제 5월 8일에도 후쿠시마에서 어제는 내륙지진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이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3.4 규모였고 전원의 깊이는 10km였습니다. 어제 오전 8시 24분경이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와 미야기연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미나미 도옥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이 두 곳은 계속해서 지진이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질랜드 법칙에 의해서 2월 22일 6.3 규모의 지진이 난 이후에 2011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보름 뒤에 미야기연에서 이건 미야기연에서 7.3의 강진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일본 기상청에서 큰 문제 아니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틀 뒤에 동일본 대지에 9.1이 발생이 된 거고요. 그 다음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뉴질랜드에서 3월 5일 날 8.1의 강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1일 그 다음에 이제 3월 20일이죠. 미야기연에서 7.2의 강진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야기연에서 지금 강진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후쿠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제가 또 말씀드렸었고요. 계속해서 지금 비단 어느 한 해를 떠나서 뉴질랜드와 후쿠시마 그 다음에 미야기연 이 두 군데의 상호 연관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미야기연과 후쿠시마의 이 두 개의 지진은 굉장히 면밀히 봐야 되고요. 지금 후쿠시마에서 또 계속 지진하는 것은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 아니면 미야기에서 또 한 번 강진이 날 수가 있다. 얼마 전에 미야기연에서 6.8의 강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4.5.8의 강진이 있었죠.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후쿠시마와 미야기의 미나미 도호쿠 지역의 지진 상황을 굉장히 면밀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제 두 번째 지진을 보면은 어제 두 번째 지진을 보면은 이 오키나와 근해에서 오키나와 근해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오키나와 근해에서 벌써 최근에 계속 지진하고 있는 난세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난세의 제도에서 지진이 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육구해구와 오키나와 트라프의 어떤 큰 위험이 대한민국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면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대만과의 연관성은 우리가 또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난세의 제도. 원래 대만에서 처음 시작이 돼서 4월 7일 날 대만에서 지진이 시작이 돼가지고 하루에 4,5번씩 났죠. 그것이 이제 오키나와 연합군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또마 나아제, 유쿠아일랜드, 노카라까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규슈의 고모토 군발 지진이 계속 연결되고 그러면서 또 규슈의 미야자키형까지 지진이 나면서 그 다음 시코쿠에서도 지진이 나면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위협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5월 6일이었죠. 5월 6일 기타 시코쿠의 카가와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만에서의 지진 상황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대만에서의 지진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갑자기 또 난세의 제도 이 오키나와 쪽과 그 다음에 또 깔아서 또 지진이 나고 있는데 이런 영향이 이 대만과의 지진의 연관성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만의 지진 상황은 우선은 저기 어 저기 그 언제죠? 어제 지진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제 지진을 한 번 더. 어제 세 개 났는데 세 번째 지진은 세 번째 지진은 여기 그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이 하찌조지마에서 어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4.7의 강진이었습니다. 여기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라인 이 라인에서 제가 말이아나 법칙에서 이 마리아나 법칙이 마리아나 마리아나로 시작을 해가지고 북마리아나 마리아나, 화산섬, 이오지마, 보닐 아일랜드, 오가사와라, 이즈를 통하는 이쪽 라인이 치고 들어올 때는 이쪽에 해저 화산들의 폭발이 분명히 있어서 어떠한 일본의 대지진을 가지고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강진이 계속 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즈... 이즈 오시마에서 군발 지진이 계속 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가미 트러프의 폭발을 굉장히 염려를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 후지산과 이지제도, 도쿄도의 관할입니다. 후지산과 지금 이 도쿄도의 지진 상황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된다. 여러번 말씀 드렸죠. 그래서 지금 어제 이런 세 군데에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어저께 세 군데에 지진이 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만의 지진 상황이냐면 지금 이 난세이 제도, 이 난세이 제도에서 지진이 났다는 것은 대만의 지진이 영향을 받았다는 걸 볼 수 밖에 없었을 것에 따라서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면요. 역시 대만에서 어제 오후에 핑동시엔에서 지진이 났죠. 3.9 대시 13분. 그 다음에 화렌시엔 역시 12시 35분. 그 다음에 핑동시엔 계속해서 5월 8일 날 또 한 번 핑동시엔 지금 어제 하루에만 지금 보면은 어제 하루에만 핑동시엔 핑동시엔의 위치를 보시면요. 핑동시엔의 위치는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핑동시엔, 이 바운더, 그 다음에 화렌시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내번의 지진이 났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일본의 난세이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5월 8일 날 핑동시엔 3.9, 그 다음에 화렌시엔 4.0, 그 다음에 또 한 번 핑동시엔 4.3, 그 다음에 또 한 번 핑동시엔 4.6, 계속해서 이렇게 지진이 나고 있죠. 이런 그 다음에 그 타동에서 지진이 났고요. 5월 6일 날이요.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진이 연발해서 연속해서 지진이 난다는 것은 지금 일본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지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진상을 보시면 중국은 여기는 지금 신장으로 보이는데요. 신장, 아코수띠치, 쿠추어스, 여기 항상 나는 곳이죠. 신장, 거기 아코수띠치 말씀드렸죠. 3.4 규모고요. 지난해 기피는 10km인데 어제 저녁 10시 7분 34초였습니다. 중국은 역시 최근에 기존에는 한 하루에 4, 4, 5씩 나다가 지금은 그래도 한 2, 3번씩 나고 있는데 역시 항상 지진이 전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5군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드리면 이 신장, 위그루자치국, 그 다음에 시장, 티베, 그 다음에 윗란성, 그 다음에 스추안성, 그 다음에 칭하의 5군데에서 지진이 항상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고 우리가 항상 이 5군데를 지진이 봐야 되고요. 다행히 좀 최근에 이렇게 지진이 여러 번, 하루에 한 두, 3번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여튼 수천성의 지진 역시 그 산샷댐을 건네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위험한 상황이 최근에 제가 따로 방송은 안 하고 있지만 계속해가지고 포골에 대해 홍수가 계속 중국에 지금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 산샷댐, 충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념해서 산샷댐 가깝기 때문에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진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상을 보면요. 대한민국은 이제 그 말씀드렸죠. 어제 보시면은 이제 그 5월 8일 날은 북한 강원도 회양에서 지금 1.6의 지진이 있었고요. 10시 55분 51초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음에 5월 7일 날 경북 영덕군에서 021시 44분에 1.2 그 다음에 5월 6일 날에 경북 문경시에서 저녁 9시 24분 09초에 1.0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